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제익 빌더가 개발 중인 코키틀람 웨스트에 위치한 엘리슨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슨 프로젝트는 앤드리슨 엘리멘트리 스쿨까지 도보로 10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고요. 한국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로이드 한인타운까지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통학 및 부모님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드 하이웨이 그리고 넘버원 하이웨이가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리까지 단 10분, 그리고 벤쿠버 시내까지 25분으로 출근하시는 분들께 매우 편리한 직주군접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이드나 버키틀람 쪽에 분주한 분위기보다는 싱글 패밀리 네이버후드의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모제익 빌더는요, 23년의 경력과 7천 채 이상의 집을 시공한 벤쿠버의 탄탄하고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쇼룸은 3베드룸 플랜이며, 3베드룸은 유닛이 하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10분 높이의 충고와 오버사이드 7풋 인도우를 제공하고 있어 밝은 채광과 개방감을 가진 앨리슨입니다. 워셔와 드라이오는 삼성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이 거의 바로 입주 가능한 유닛들이라는 건데요, 빠르면 올 가을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쇼룸은 2베드룸입니다. 구매 가능한 유닛이 몇 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베드룸은 현 시점으로 가능한 유닛이 두 채 남아있다고 하니 원베드룸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니티 시설로는 아이들의 놀이터, 미팅룸, 피트니스, 반려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도그워시 area,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겨하시는 분들을 위한 바이크워시 area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파짓은요, 퍼스트 홈바이어 그리고 거주 목적의 분들은 단 5%라고 하고요. 투자하시는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10%입니다. EV 러프인 또한 각 유닛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트라타핀은요, 스퀘어 푸당 40센트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모션으로 18,000에서 22,000불가량의 크레딧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매매하시는 유닛에 따라 다르지만 천년도 모기지 비용의 반을 서포트해주는 플랜으로 매매가격에 따라 18,000에서 22,000불가량을 크레딧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앨리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스티브한 부동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